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아파트 분석 첫 번째 시간에는 실거래가와 전세가, 매매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인근 지역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대장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지역에서 명문 학군이 어디인지를 찾는 방법, 그리고 호재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편의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경매의 3대 지표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4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있고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자녀가 있어요. 남편이 서울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는 쪽으로.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돼요. 남편이 석유화학단지에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집을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남편이랑 아내가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을 보러 갔겠죠. 이때 결정을 누가 할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 집쌤 엄마, 나는 아침 저녁에 출퇴근할 때 그냥 도보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아, 근데 많이 걷기는 싫어 또. 아, 힘들단 말이야. 살 빠져. 그리고 점심도 집에 걸어와서 건강식 먹을 거야. 사 먹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후문 앞에, 바로 앞에 검정 아파트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로 이사를 가자. 내가 집안의 기둥이니까 일단 내가 편해야지. 아, 마트가 없어. 없긴 한데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면 되고. 학교가 좀 멀어. 초등학교도 멀고 중학교도 먼데. 애들은 스쿨버스 40분만 타고 가면 돼. 다 추억이잖아. 자,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집생아빠, 공장이랑 좀 멀긴 한데 이 하얀 아파트가 있거든? 여기는 앞에 공원도 있고요. 마트도 많고 상가도 많아요. 또 걸어서 애들 초등학교도 갈 수 있어요. 중학교는 버스 한 정거점만 가면 되는데 거기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아, 당신만 차 끌고 30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 되잖아. 양보 좀 해.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면 과연 이 가족은 남편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적어도 99% 정도는 아내분을 말에 따라서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많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볼 것은 명문학군입니다. 학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이 셋 중에서 저희가 명문학군이라고 부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중학교 학군입니다. 그럼 중학교가 어디가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디가 조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지 판단을 하려면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거나 과학고등학교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느냐 이런 특목고 진학률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국가학업성취도라는 기준이 있어요. 국어랑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항목인데 이 국가학업성취도는 2016년까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정확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학교를 차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학업성취도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학교알림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시고 이 상단에 검색란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중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분당구에 있는 순회중학교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체 항목 열람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2019년도 연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2019년도로 두시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하단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 과학고나 외고, 마이스터고, 예고 이런 쪽으로 진학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학업성취도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원래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2016년으로 바꿔 볼게요. 그 다음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뜨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하나하나 검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죠. 순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97%, 수학은 94%, 영어는 96%.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97%, 94%, 96% 이 숫자가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순회중학교가 여기 있고요. 내정중학교도 있고 정자중학교도 있고 샛별중학교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양형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당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일일이 쳐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겠죠. 그럼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다음 그 어플을 열어서 지도에서 아파트 찾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단에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봤던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게요. 다음 학군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굉장히 많은 중학교가 이렇게 지도에 뜨게 돼요. 그 중에서 아무 중학교나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목고 진학률 그리고 국가학업성취도 이 두 가지 기준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를 특목고 진학률과 학업성취도 별로 이렇게 나열한 그래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래쪽에 78에서 96% 되어 있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관한 내용이고 이 Y축에서 보면 특목고 진학률이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명문학군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더 좋은 학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럼 내정중학교, 수뇌중학교, 구미중학교, 서현중학교 이런 중학교들이 명문학군이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었죠. 아까 같은 학교 알림이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엑셀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 평균을 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이 방법을 잘 익혀주세요. 다음은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은 인근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평택에 있는 고덕신도시처럼 인근에 삼성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도로가 뚫리던가, 전철이 뚫리던가 이럴 때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늘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는지 언제 들어올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호재가 있는 경우, 고양시의 대공역 같은 경우에 GTX 라인이 들어온다고 하죠. 이럴 때는 한 3번 정도 가격 상승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을 때 처음으로 오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착공, 공사를 시작했을 때 또 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뚫려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을 때 세 번 상승을 해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호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떤 역이 뚫리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요. 그 호재 하나만 보고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공급도 부족해야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지 봐야 되고 그 호재로 인해서 일자리가 기존에 많던 곳, 여의도나 강남이나 중구나 최근에는 마곡에도 길자리가 많이 생겼죠. 강동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요. 이런 쪽으로 전철 계통에서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전철이 생긴다고 무조건 집값이 상승을 하진 않아요. 호재 하나만 100%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라면 아파트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은 곳이 당연히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가치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다음 지도 카카오 맵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아까 봤던 순회동 있죠? 거기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지역에 어디에 편의시설이 많이 몰려 있을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편의시설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권이 어디가 괜찮은지 유동인구가 많은지를 쉽게 판단을 하려면 커피 전문점 중에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편리해요. 이 지도를 순회동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맞춰놓고요. 현 지도 내 장소 검색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다음 여기서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타벅스가 모여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로 상권의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은 어디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시장이 호황인지 침체계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는 일반 매매시장보다 한 반년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이용해서 6개월 후에는 좀 호황이 되겠네 아니면 침체가 되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표가 좀 더 좋은 곳은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안 좋은 곳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매각률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경매에 나온 물건 중에 몇 건이 낙찰을 사람들이 받아가느냐 하는 거래 건수 측면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총 10건 정도 경매가 나왔는데 5건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낙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각률은 5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매각가율이라는 것인데요.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이 최초에 감정가가 있을 때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되었느냐 하는 가격 측면의 지표예요. 만약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감정이 1억이에요.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으면 매각가율은 8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찰자 수라는 것이 있어요. 낙찰된 물건에 몇 명이나 입찰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아파트가 하나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1등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적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낙찰을 못 받아요. 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입찰표를 낸 사람들의 수 20명이면 순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사람 수 인기도를 보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매각률과 매각가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경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상단에 매각 통계를 눌러보세요. 다음 4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용도별로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용도별 매각 통계를 눌러보실게요. 다음 법원이 아닌 소재지로 바꾸시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고 기간 설정하시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표로 나오게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119건이 나왔는데 매각건수는 35건이었어요. 매각률은 29.4% 매각가율은 82.4%네요. 이거는 평균 값이 나온 거니까 월별로 이렇게 따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 보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뜨게 되는데 아파트를 보면 매각률은 29% 매각가율은 82% 앞서 봤던 표랑 똑같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월별 매각률 매각가율 추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매각률에 나와있으니까 아파트 이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매각가율을 보시면 인기가 높았던 적도 있고 낮아점덕도 있고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3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인근 지역이나 인근 도시에 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약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 시장보다 10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경매 시장으로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여러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급이죠. 공급이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부족한 지역에서 그 중에서 특히 부족한 평형대가 있을 거예요. 소형이 부족한지 중형이 부족한지 대형이 부족한지 이것을 찾아내셔서 부족한 평형대로 아파트를 공략을 하시면 되세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기타 지방이나 광역시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 기준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적용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GMTV였습니다.